자 여기 보시면 참 의대가 그야말로 인재먹는 블랙홀이네요 인문계 최상위급까지도 이러면 의과대학을 가네요 이공대에 이래가 여러분들 앞으로 이공대에 인력들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중장기적으로는 의과대학 정원 학대정책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힐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인문계 최상위권까지 의과대학 여러분들 인재를 가져가는지가 여기 보시면 인문계 최상위 학생들까지도 의대로 지나간다 보시면 지난해 시행된 2024학년도 대학수능에서 문과 1등급 학생 16%가 의학계열로 지나겠다 1등급 학생 343명을 분석한 결과 의대 8명, 한의대 47명, 55명이 16%가 의학계열에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공대를 거의 싹쓸이 할 것 같아요 이들은 의과대학이나 한의대 중 문과생을 별도로 선발하는 학과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서울대 정시 합격자 가운데서도 서울대 등록을 포기한 29명이 대부분 한의대나 의대 등의 중복 합격에 빠져나갈 것으로 추정된다 문과 최상위급 학생 역시 의대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의대가 그렇게 여러분 앞으로 유망하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람들은 이제 생각도 관성의 힘이 강하고 선입견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의대로 가면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한국이 성장률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정체될 수밖에 없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 여러분들 전개되는 모든 정부는 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칠 거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은 표가 많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을 계속 지어 짤 거라고요 그게 불가피한 거죠 물론 의과대학을 나와 가지고 외국어를 잘 준비해서 또 기회를 잡아서 외국으로 좋은 기회를 있는 외국으로 나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서 의사를 하는 것은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훨씬 더 고단한 삶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거시적인 뭡니까 환경만 보더라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고급 두뇌들이 전부가 물론 그렇다 이공대를 가거나 문과를 가거나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너나 없이 모두 다 이렇게 의대를 가는데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 옳은 일인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진짜 한국에 좀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의대를 간다는 이야기네요 국가 전체에 인재 배분이라는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세월이 흘러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지 않습니까 정책이 가져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 당장 효과를 눈에 보이는 효과만 보니까 그게 나라를 망가뜨린 일인 거죠 나라를 망가뜨린 일인데 있는 게까지 여러분들 보면 뭐 이게 다 하니까 하니까 앞으로 하니까 잘 되겠습니까 힘든데 파이는 딱 정해져 있고 계속 사람들이 여러분들 들어와 가지고 그걸 자꾸 나누어 먹어야 될 건데 좀 문제가 크네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서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애가 똑똑하니까 의대를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섯 가지 주제 시사 문제 다루고 이제 의로사태 문제 그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로 함께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여러분들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이름 광고 한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개드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책 이것은 제가 직접 쓴 책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를 하니까 제가 원래 유튜브 출신이 아니고 글을 많이 쓴 작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여름에 좀 감동적인 책을 원한다 그렇게 하시면 사람이 과거를 읽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기억할 수 있으면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동적인 책을 한번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여름에 많이 더우시면 예행을 이렇게 마치 자동차를 타고 예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미국 남서부의 그런 애리조나주에 대한 다양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장소들 아름다운 장소들 다 여기가 이제 그랜드캐니온 이렇게 남쪽 부분이 있는 데지 않습니까 프레그스테비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인도 많이 찾는 여러분들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